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여보 나 출근하고 올게 아유 오늘도 출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어 뭐야 우리집 앞에 있는 쥐라이몽 실험실에 사람이 왜케 많지 왜케 소란스러운걸까 음 음 음 오늘 쥐라이몽 실험실에서 무엇을 하는건가 아유 아 일단 난 빨리 출근해야겠다 음 어 어휴 저건 쥐라이몽이잖아 어휴 아 쥐라이몽씨 아 아 아 아 안녕하시 반갑습니다 어 여기서 뭘 하시는거죠 흠 아 제가 그냥 잠깐 뭐 음 테스트 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아 여기 뭐 종이 좀 붙이느라요 아잇 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거구나 어 무슨 테스트를 하시길래 음 안녕하세요 인여도시 여러분 과학자 쥐라이몽입니다 제가 최근에 힘좋아지는 에너지 음료수를 발명했습니다 쥐라이몽 연구실로 오셔서 간단하게 테스트 하실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고비 천만원 어 천만원 음 천만원 내가 월급이 200만원이니까 천만원이면은 어 이럴수가 아이고 내가 다섯달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인데 오 음 음 가짓이군요 근데 쥐라이몽씨 당신 돈도 안보는데 어떻게 천만원을 꺼내주려요 네 아하하 네 어 여기 이 도레몬 가방에는 돈이 마음껏 나온다고 어 아이 그래요 그럼 저는 5천만원 주시면 안돼요 그럼 할게요 아 그래 갑시다 그러면 오천만원 주는데 주 하 오 주신다구요? 아 오천만원이 뭐야 1억 줄게 1억 가자 아 그래요 잠깐만 피니스 죽을수도 있음 그 간단한 에너지 드링크 먹는거 아닌가요? 아 혹시나 그런거지 혹시나 아 안죽아 안죽 걱정마 안죽 안죽아 아 그럼 한번 따라가는가볼까 그러면 음 에이 에이 이거 벌써 천만원 준단선식 듣고 사람들이 많이 와있구만 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네요 어 에이 들어오세요 들어와 정말 안전한 실험 맞죠? 아 그럼 안전하다니까 몇벌만에 이 순수한 눈동자를 봐봐 어 어 순수하지 네네네네 진짜라니까 이거 위험한거 같은데 실험실이 그 도대체 어떤 실험을 하는거죠? 일단 아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 여러분들도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좋아 좋아 자 그럼 여러분들 제 손안에 지금 들고있는 이 음료수가 보이십니까? 어 네네네네네 네 이 음료수 오 이 음료수를 드신다면 무려 한분당 천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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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원 천만원 에헤 에헤 천만원 어디가세요 이 음료수 이러면서 음료수를 지시메지요 아 아 여러분들 도망가지 어디가 지라이몽 이 음료수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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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무래도 지라이몽이 좀 이상한거 같은데 어 분명히 평범한 에너지 드링크는 아닐거야 빨리 그냥 출근해야겠다 천만원을 그냥 주겠어 도망가야지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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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들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험한 실험이 아니니까 아주 간단한 뭐 힘이 좋아지는 에너자이저 음료수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냥 쉬움틀쌤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입 벌리세요 여러분들 음료수 들어갑니다 아 쇼 재근했다 아이 그나저나 아침에 저 지라이몽이 오 나한테 실험을 하려고 했을 때 저보다 소름끼쳤다고 분명히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을 거야 응 아이도 저기 실험을 뭐 다 있겠대요 오 아..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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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쥐라이몽 씨 무슨 일이세요? 오.. 어.. 지금 제가 에너지 드링크를 사람처럼 먹였더니 사람들이 꿈틀 꿈틀 번들번들 반틀번들 흐리면서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아.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그러니까 그 쥐라이몽이 만든 그 에너지 음료수를 먹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됐다고? 좀비가 되었다고요? 예. 아무래도 제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파워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그냥 욕망적으로 살아가는 괴물들이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요? 제가 봐야겠네 가면 안 돼 위험해요 이베씨 위험한데? 저 안에 뭐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저게 뭐지? 이상한 괴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안에 어떡하지? 그냥 냅두면 바이러스가 퍼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감염될 텐데 아니 그럼 저게 진짜 좀비라는 거예요? 예 진짜 좀비예요 저거 영화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저 좀비들을 다 물리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물리쳐요 나 혼자 힘으로는 무리예요 나 종도 많고 힘도 아깐데 저 좀비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위험할 텐데 도라에몽씨 그러면은 뭐 저 주머니에서 무기라도 꺼내봐요 그러면 무기로 그냥 죽이면 되잖아 어? 아 나 도라에몽이었지? 어 나와라 무기 무기 어? 질라에몽씨 이 뒤에 있는 무기가 도대체 뭐죠? 에 bientôt 내 주머니에서 나온 여러가지 무기무기 무기물이다 아 이 무기라면은 저 좀비들을 막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럼 그럼 자 여기 있는 갑옷들도 입으라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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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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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리고 이 함정들로 옷 나오게 막으면 되는 건가 그러죠? 그렇지 그렇지 똑똑하고 만찬해? 음 그러면은 먼저 좀비들이 쉽게 오지 못하도록 우리 집에 함정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음 좋았어 그러면은 일단 먼저 레이저를 깔아볼까나 제가 레이저를 깔겠습니다 당신은 함정을 설치하시죠 좋았어 함정 알았다고 좋습니다 브라모씨 우리 꼭 우리 세계를 지켜보아요 아 우리가 막지 못하면 세계가 멸망하고 말거야 맞아요 맞아요 도대체 도대체 에너지 드링크에 도대체 뭘 넣으신거죠 도대체 아 많이 넣은건 아니고 뭐 된장국이랑 김치찌개랑 어제 먹다 남은거랑 여러가지를 넣었지 어 그래도 준비가 되었구나 어 그럴거 같아 아 이럴수가 아 일단 여기다 넣고 또 여기다가 또 넣어주고 이 레이저를 밟으면 되게 아플거라구요 어 맞아맞아 레이저가 정말 끔찍하게 무섭구만 오'llhhh 이거 더..이.. 이거 더.. 레이드 더 많이 깔ven 거 아닌가 자네 자.. 아냐 더 많이 깔 꺼에요 어.. 그렇구만..무시무신 녀석 아니 덕 때문에 이거 레이드 안가잖아 해볼 수 있지 어린이 여러분들은 따라 하지 마세요 오 네 자 네 일단은 FG 또 깔고 완전히 모독 해주겠어 됐다 무시무시한 데서 더 많이 깔아야겠다 보통 좀비가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쥬 래...어! 쥬래봉 님은 너무너무 강해서 괜찮다네 조나조나 좀비가 어떻게 생긴 거죠 한번 봐도 되나요? 어어어 무시무실할 걸? 어어어!!! 이거 무시무시네!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걸! 괜찮아! 니 돌에몽 쥬래봉 님이 굉장히 강력하거든 괜찮다고? 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이 몸을 못 믿는 건가? 그 다음에 이 돌로 저희가 한번 이건.. 난 로봇도 가져왔다구? 아니 로봇을 타신단 말이예요? 아니 로봇까지 타신단 말이예요? 대단한걸? 아니 이거 포탑인데요 포탑 이거 터렛도 깔아야겠다 자 그럼 터렛을 여기다가 깔도록.. 어? 안돼 안돼 어딜 공격하는거야? 이 멍청아 그거 그거 따로 깔아야돼 멍청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나쁘지 않지?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 지켜줄거 같애 저희들이 지켜주겠죠? 이 녀석들이? 아 몰라 못 지키면 세상을 멸망하는거야 야하 딴딴해보여 딴딴해보여 자 도라에몽씨 저 준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다 자 그러면은 아니 지라에몽씨 이제 이 세상을 지키러 갑시다 준비됐나 잉하원? 아 그렇습니다 주라이몽씨 간다아아아아아 오오오! når 자어어어 쏴 쏴 쏴 쏴 오오 All 오오오 강력하다 이 녀석들 주라이몽씨 이거 못 박는거 아니예요 이거 오오 이 녀석들 점점 들어오고 있어 야 아아 주라이몽씨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어 조심해 조심해 야 누구 장난 아닌데 이거 오오오 아이위몽들 강릉에 가리 야 이거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요 어 지금 옆으로였나 옆으로 한명옵니다. 어허헙 온다오다온다 그 저쪽들이 온다 막아야돼 아 이거 무서운데 이거 너무 어 막아야돼 막아먹아 못막으면 우리 큰일나 kind1 아이 총알이 떨어졌습니더 안돼안돼 그러면 안돼 아 이거 총알이 없는데 네.. 쏴 쏴 쏴 쏴 쏴 쏴 큰일났는데요? 어는거 아입니까? 총알 좋아 잡아 ikke 이거 막으면 안 돼 옆으로 온다 옆으로는 에ública 이걸로 이걸로 자 좋아좋아요 좋아요 자자자자 총알이 필요해 총알이 따른 총 오지마라 총알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그 가자 이걸로 이걸로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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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대요 안돼 빨리 지워분 없어 지워분 야 제가 이걸로 드릴로 갈기고 있습니다 강력하다 이 녀석들 강력하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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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비도 씻었어 안되겠다 강력한 녀석들 도라이 몫이 안되겠습니다 제가 이 포탈군으로 포탈군을 세계를 멸망시키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 갔다와 달로 쏘면 자 블랙홀이다 나이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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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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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괴물들아 들어가라 들어가라 오오오오 짱좋은데 이거? 그으으으응 드디어 생일을 시켰구만 이야 살려 줘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잉여마을을 지킨 주라이몽과 잉여맨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 감사합니다.